서산시가 한우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개장한 가축 경매시장이 구제역 역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크게 늘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경매시장은 최첨단 전자 경매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고 DNA 확인으로 엄선된 우량혈통 송아지도 구입이 가능해지면서 개장 당시 27마리에 불과했던 하루 평균 경매량이 105마리로 늘어나는 등 축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올해 말까지 인근의 육가공시설과 축산물플라자 등 축산종합센터를 조성해 지역축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